동대문구의 답심리 현대시장 상인들이 모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에서 배출된 폐지를 수거해 마련한 기금과 십시일반으로 모은 부르위 돕기 성금으로 준비됐습니다. 한 상인은 상인들이 한 마음으로 3일 동안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상인들이 담근 김치 2,500kg은 답심리 이동 주민센터 장안사회복지관에 통해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3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